오케 전번에 진도를 못 나갔던 것 같애 패드 안녕하세요 읽어볼까요 이글룸 이글룸 계속해서 햄 다음 잉크 다음 넣어 폰 어떻게 읽죠 잘 모르겠네요 가우트 뭐래요 가우트 오해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잘 못 읽었고 이번에도 못 읽으면 연습을 그 사이에 별로 안했단 얘기인 것 같은데 민준아 어때 가우트 얘는 검 gum gate gate 겠죠 해 핫 핸 인섹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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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번에는 아이고 한 번 눌렀다 오케이 한번 적어볼까요? 소리도 터내고 에너스 소리 게이트 해볼까요?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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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티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티를 구부리는 티끝을 구부리는 방향이 민준이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 글자 쓰고 가기가 힘들어 우리 글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그치? 티끝을 이렇게 구부려야지 그 다음 글자 쓰고 가기가 편하겠지? 알겠습니까? 티끝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티끝을 이렇게 다음 글자 편한 방향 쓰기 편한 방향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흠 자 어쨌든 게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맞았나요? 틀렸나요? 오케이 두 번 씁니다 그 그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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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씁니다 T가 T 소리 안 나는 E 게이트 한 번 더 게이트 그 에이 소리내면 씁니다 선생님이 내듯이 그 소리 날때 그 소리 날때 그 소리 나는 글자를 A 소리 날때 A 소리 내는 글자를 T 소리 날때 T 소리 나는 글자를 소리 안 나는 소리 안 나는 글자 할 때는 그게 다 쓰시고요 그 다음 소리 가운트 써볼까요 오케이 얘는 쓰는 건 힌트를 써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읽는 걸 틀렸었어 누가 무슨 소리 낸다고 O A는 O 소리 낸다고요 Goat Goat 계속해서 Gum 써볼까요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GUM 괜찮나요 오케이 소리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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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얘가 선생님이 쓴 글자 인 얘는 세크 세크가 아니고 세크지 세크 얘는 합쳐서 인셋트 나었나요? 인셋트 얘는 뱀 써볼까요? 확인하겠습니다 받았나요? 오케이 여기서 소리 핫 써볼까요? 무슨 사건이 있어? 이번에는 새로 하고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받았나요? 오케이 다음 소리 오늘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승리니까 올려놓을 거니까 복수 꼭 하고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받았나요? 오케이 다음 이글루 써볼까요? 이글루 이글루 확인할까요? 이글루 나었나요? 이글루 오케이 우리 잉크 써볼까요?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나었나요? 오케이 잘했고요 자 오늘 자 오늘 짝수 할 거니까 짝수는 읽기연수는 다 알아겠어 쓰기연수 10개 골라나고 오케이 오늘은 진도 나가세요 응? 응 고마stroke 이글루 돌아가서 짝수 퇴원